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남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성인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0대 남성은 거실에서 40대 여성은 방에서 각각 숨져 있었으며 시신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유서와 번개탄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강사 1위 항내에서 해녀복을 입은 변사체가 떠올라 있는 것을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변사자는 포항 호미곤에 거주하는 75살의 할머니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할머니가 해녀복을 입고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